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사회가 양국에 부과한 무기거래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불법무기 거래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은 더더욱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